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중 입니다 자 오늘은 우럭 단속 올라가 봅시다 가장 중요한 예 어 지금 자 이거 먼저 끼고 이거 뭐 아이젠 아이젠은 필수 입니다 자 오랜만에 우럭 단속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새만금 방조제 돌고래 쉼터 부근이구요 오늘 낚시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엄청 많네요 22시 입니다 아 진짜 새만금 야간 낚시 오랜만이래요 저렴한 거라도 만원짜리라도 괜찮으니까 아이젠 필수로 구입하고 낚시 하십시오 1.5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웜인데요 오늘 필살기를 가져왔습니다 에코기어 웜이구요 그 냄새나는 종류의 웜 웜 아시죠 에코기어 웜이라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웜입니다 자 필살기 웜을 끼고 요건 진짜 안먹고는 못베긴다 야 채비가 완성됐습니다 항상 척헤이킹 하실때는 라인이 잘 풀리는지 확인하시고 척헤이킹부터 너무 무리해서 던지지 마세요 척헤이킹부터 너무 무리해서 던지시면 깍청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슬렁 툭 한번 던져보고 괜찮다 싶으면 제대로 던지죠 뭐 운영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이게 구멍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헤드가 떨어지잖아요 약간 직각처럼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바닥을 찍고 천천히 감으셔도 되고 슬쩍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하던데 지금 거의 보니까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한 적어도 한 200명 이상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분명 많이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조금 아쉬운 분들도 계실건데 웜 진짜 이거 몇개 들어있지도 않고 이걸로 최소 한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살짝 오른쪽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항상 캐스팅할 때 뒤에 조심하시고 이게 새만금이 이렇게 사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줄을 너무 길게 빼서 캐스팅하면 뒤에 자위에 걸려가지고 아우 끊어지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행동 저런 이런 돌이 있잖아요 펄쩍 뛰는 거 있죠 이렇게 넘어간다고 펄쩍 뛰는 거 진짜 난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두 발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점프해서 펄쩍 뛰지 마세요 그거 진짜 난리네 진짜 큰 부상 납니다 국 Brick 오케이, 한발나 왔어요 오우 힘좀 띄는데 어우, 첫번째 os4 여기 옵니다. 탈탈탈 손맛좋아 아따야 농어때인데 이정도면 아프지 않은 사이즈인거 같은데 오우야야 사이즈 나쁘지 않아 첫번째 오락이 왔습니다 오우 손맛 좋네요 자 첫번째 오락입니다 사이즈가 힘은 많이 쓰는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한 23정도 나오네요 방생하겠습니다 이 장은 방생이야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데 이 와중에 저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살짝 옮겼습니다 여기는 너울심터 부근인데요 확실히 해넘이 돌고래 라인보다는 여기에는 사람이 현격하게 없네요 굉장히 조용하고 차도 없고 낚시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한 10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사람이 없는 곳이 나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여기가 훨씬 더 조용하긴 하네요 확실히 여기가 훨씬 더 조용하긴 하네요 오케이 두 번째 오락입니다 오우 힘쓰는데 이야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요 돼지 오락이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 사이즈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이즈 좋습니다 우와 3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야 이게 바로 킵사이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무조건 사람이 많고 무조건 핫한 포인트라고 정답은 아닙니다 사이즈 키가 막힌다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오케 어우야 바로 왔어요 우와 여기야 우와 와우 손 맞혔습니다 오우 이야 뿡 야야 어이야야야야야 으아 와아 와아 울린 와아 이 놈도 킵이에요 사이즈 좋아 와아 와 뭐야 빵보소 얘도 한 26 정도는 되겠네요 아주 준수한 사이즈의 무럭을 두 마리 낚았습니다 손맛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마지막으로 한 1시간 정도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왔어요 한 마리 왔어요 아 오랜만에 한 마리 왔습니다 하딘 두 개 껴 가지고 이야 사이즈는 작아 보입니다 하딘 가 가지고 사이즈는 작을 거예요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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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럭 에럭 고르럭 했다 먹으면 참 맛있지 황전보역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1년 넘은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새만금에 와서 이렇게 우럭낚시 야간 우럭낚시를 해 봤는데요 어 뭐 사람들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 갖고 오늘 토요일이라 그런지 몰라도 워낙 많아 가지고 낚시 할 자리를 찾기가 일단 되게 힘들었고요 어 아쉽게도 이자 초반 한 마리 이자 좀 빵 좋은 우럭 이자 후반에 우럭 두 마리 이렇게 해서 총 세 마리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럭낚시가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 다음에 다른 낚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